오빠, 나왔어. 수연아, 여기야. 오늘라 힘들었지? 여기가 우리 엄마가 운영하는 카페야. 어때? 너무 멋지다. 이렇게 클 줄 몰랐는데 오빠네 카페 완전 초대형이네? 100평도 넘겠는데? 여기 나름 핫플이야. 어때? 괜찮아?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좋아. 커피도 마셔봐. 내가 직접 고른 원두로 내린 거야. 음, 커피 맛도 너무 좋다. 커피 맛 좋다니 다행이네. 수연 씨 맞죠? 반가워요. 수연아, 이분이 우리 엄마셔. 아,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영석이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어찌나 여자친구 자랑을 많이 하는지. 아, 참. 자랑할 것도 별로 없는데. 아니에요. 직접 보니까 왜 그렇게 자랑을 했는지 알겠네. 우리 영석이랑 앞으로도 잘 지내요? 그럼요. 저 오빠랑 결혼할 거예요. 어쩐지 얼굴 딱 보자마자 우리 식구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뭐야? 나 프러포즈랑 결혼 허락 동시에 다 받은 거네? 이제 날만 잡으면 되겠다. 두 시간 후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여보, 태식이까지? 여긴 어쩐 일로? 내가 안 오니까 카페가 엉망진창이야. 관리도 전혀 안 되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예? 왜요? 뭐가 또 마음에 안 들어요, 당신? 카페 앞에 있는 저 거지 새끼. 누구야? 왜 거기다 앉혀놨어? 아, 그 사람. 비도 오는데 가여워서 따뜻한 거 한 잔 마시라고 줬어요. 당신 정신이 있어? 이런 카페는 이미지가 생명인데 그렇게 지저분한 거지를 카페 입구에 앉혀놓으면 누가 들어오고 싶겠어? 당장 치워! 금방 간다고 했어요. 제가 지금 돌려보낼게요. 괜찮아요. 제가 벌써 쫓아냈어요. 뭐? 한 번만 더 나타나면 죽여버린다고 했더니 주냉랑을 치던데? 형, 너무하잖아. 오갈 데 없는 사람 비 좀 피하게 해준 건데. 그러다가 계속 오면 어쩔래. 친구에, 자식에, 사돈에 팔총까지 달고 오면 네가 책임질 거야. 제, 죄송합니다, 아버지. 사내 녀석이 이렇게 인정에 휘둘려서야 무슨 사업을 하겠어? 근데 누구냐? 네 여친이냐? 네, 네. 수연아, 우리 아버지랑 형이야.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영식오빠 여자친구 이수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인사는 됐고. 어떻게 아가씨 집안은 좀 빵빵한가?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식아, 그만해라. 조면에 너무 실례잖니. 왜요, 아버지? 내 하나밖에 없는 귀여운 동생 영석이 가뜩이나 쥐뿔도 없는데 아무한테나 장가 못 보내줘. 처가가 좀 빵빵해야 이 형도 우리 동생 덕 좀 볼 거 아냐. 그렇지, 영석아? 네, 네. 너 이 자식 대답이 왜 이렇게 뜨뜸이지 그네. 장가가도 형 모르는 척하면 안 된다. 형이 너 어벅 키웠어, 인마. 네, 그, 그럼요, 형. 저기, 영석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수연이 집에 가야지. 얼른 데려다 줘라. 아, 네네. 잘 가요, 수연 씨.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잠시 후 뭐야, 오빠? 그 사람, 오빠 친형 맞아? 미안해. 많이 불쾌했지. 우리 형이 캐릭터가 좀 강해서. 그건 캐릭터가 강한 게 아니고 미친 거지. 어떻게 처음 보는 동생 여친한테 그런 말을 해? 형이 원래 필터 없이 말하는 스타일이라 그래. 오빠 식구들 욕하긴 싫지만 아버님도 너무 무서우시고 형은 꼭 동네 건달 같아. 어머님은 완전 천사 그 자체시던데 아버님이랑 형 때문에 너무 기분 나쁘다. 내가 대신 사과할 게 미안해. 근데 형제가 어떻게 그렇게 달라? 생긴 것도 안 닮았고 성격도 정반대. 영석? 태식? 심지어 이름도 형제 안 같아. 보통 형제면 돌림자 쓰지 않나? 수연아, 사실 너한테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우리 형 나랑 피가 섞인 친형제가 아니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은 우리 엄마 내가 초등학교 때 재혼하셨거든. 그때 새아버지가 태식이 형을 데려온 거야. 어머, 그럼 오빤 아버님이랑 형이랑 피가 하나도 안 섞인 거네? 어쩐지 전혀 안 닮았더라. 태식이 형이 나보다 다섯 살이나 많고 힘도 세서 어릴 때부터 좀 무서웠거든. 근데 어른이 돼서도 계속 무섭더라고. 그럼 아버님이랑은? 아버님이랑도 사이가 좋아 보이진 않던데? 새아버지야, 원래 성격이 냉정하고 엄격한 분이라 좀 어렵지. 무섭기도 하고. 아, 안 되겠어. 우리 오빠 마음고생 많이 하고 자랐구나. 내가 얼른 시집가서 오빠 지켜줄게. 말만이라도 진짜 든든하다. 영원한 내 편이 생긴 기분이야. 당연하지. 난 언제나 오빠 편이야. 누구든지 오빠 건드리는 사람은 내가 가만 안 둬. 1년 후 제수 씨, 다들 어디 가고 제수 씨 혼자 카페에 있어요? 아주버님 오셨어요? 오빠는 어머님 모시고 병원 갔어요. 아, 노인네. 너 어디가 아파? 사람 귀찮게. 허리가 좀 아프다고 하셔서 많이 심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게. 이제 일 좀 그만하라니까. 그런 큰 카페는 큰아들한테 딱 물려주면 좋을 텐데. 노인네가 욕심이 많아서 꽉 움켜쥐고 놓지를 않아요. 제수 씨가 어머니 좀 설득해봐. 이제 좀 쉬시라고. 어머님 아직 건강하시고 한창 활동하실 나이인데 벌써 물려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아니, 우리 엄마는 그냥 욕심이 과해. 20년 전에 결혼할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이 카페를 그렇게 달라고 했는데 절대 안 주더라니까요. 그래도 카페 수입은 다 아버님이 관리하시잖아요. 그거야 당연하지. 아버지한테 무슨 꼴을 당하려고?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어떻게 아는데요? 아, 제수 씨는 아직 몰라도 돼요. 신혼이니까 아름다운 것만 봐야지. 결혼 10년 차쯤 되면 다 알게 되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아버님이나 아주버님이 어머님 힘들게 하면 저는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전 어머님이나 영식 오빠처럼 순한 양 같은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제수 씨 역시 보통은 아니네. 근데 선은 넘지 말죠. 선 넘어오면 나도 못 참아. 몇 달 후 오빠, 나 어떡해? 수연아, 무슨 일이야? 울지 말고 얘기해봐. 엄마가... 우리 엄마가... 장모님이 왜? 암이래. 유방암. 우리 엄마 어떡해? 우리 수연이 많이 놀랐겠다. 일단 마음 좀 가라앉혀.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엄마가 나한테 말 안 하고 혼자 병원 다녀오신 모양이야. 가슴이 좀 아프고 멍울이 잡혔다나 봐. 너무 걱정하지 마.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수술도 하고 치료도 잘 받으면 괜찮으실 거야. 나도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지. 근데 엄마가 입원도 싫다, 수술도 싫다 버티셔. 아니, 왜 치료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미치겠다니까. 입원비, 수술비 아깝다고 그냥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 나가서 조용히 살다가 가시겠대. 이게 말이 돼? 말도 안 되지. 무조건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지. 근데 우리 엄마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 돈도 없는데 늙은이한테 돈 쓰지 말라고. 어차피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우리한테 부담되기 싫다고. 우리 엄마 어떡해? 여보, 대출을 받든 차를 팔든 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마시라고 장모님께 잘 말씀드려. 정말? 너무 고마워, 오빠. 고맙긴. 사위도 아들이야. 수연이 너도 마음 단단히 먹어. 우리가 힘을 모아서 어머니 병 꼭 낫게 해드리자. 응, 오빠. 일주일 후 예, 수연아. 어머, 어머니. 많이 바쁘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왜 벌써 나오셨어요? 너 카페 일 제대로 하고 있나 궁금해서 감시하러 나왔지? 예?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매장 청소도 다 했고 오픈 준비 끝났어요. 아니야, 얘. 너랑 조용히 얘기할 게 있어서 일찍 온 거야. 오픈하면 정신 없잖아. 무슨 말씀이신데요? 사부인 아프시다면서 사부인 아프시다면서 너 왜 나한텐 얘기 안 했니? 아, 그거 영석 오빠한테 들으셨어요? 그래, 그런 큰일이 있으면 나한테 먼저 얘기하고 의논을 했어야지. 괜히 저 때문에 어머니 어머님 걱정거리 하나 더 만들어드리기 싫었어요. 그런 말이 어딨어? 우리가 남이 있니? 그래도 이건 저희 친정 문제니까. 우리 며느리 문제면 내가 당연히 나서서 해결해 줘야지. 혼자 끙끙 앓지마. 내가 있잖아.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자, 이거 받아라. 이게 웬 돈이에요? 삼천만 원이야. 이걸로 사부인 숱을 받도록 해드려. 어머니.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지. 더구나 사랑하는 우리 며느리 낳아주신 분인데 돈 걱정에 치료 포기하면 네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니? 너무 고맙습니다. 저 진짜 받아도 돼요? 그럼. 일단 그걸로 얼른 숱을 받고 나중에 모자라면 더 해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어머니도 돈 없으시잖아요. 카페 수입은 다 아버님이 관리하시는데 이렇게 큰 돈을 저 주셔도 괜찮아요? 몰래 만들어 놓은 돈이야. 그러니까 시아버지나 시숙한테는 비밀로 해야 하는 거 알지?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염치 없지만 이 돈 받을게요. 그래. 엄마 꼭 완치되실 거야. 네가 옆에서 잘 보살펴드려야 한다. 감사합니다. 돈은 나중에 제가 꼭 갚을게요. 6개월 후 어머니, 저 오늘 너무 좋은 소식이 있어서 바로 어머니 찾아왔어요. 왜? 왜? 무슨 일인데 이래. 오랜만에 우리 며느리 얼굴이 활짝 피었네. 장모님 말이야. 오늘 병원에 모시고 갔다 왔는데 수술 잘 돼서 수술 부위도 깨끗하고 전이 된 곳도 없다고 이제 1년 후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정말 잘 됐다. 그럼 완치인 거야? 완치라고 하기는 좀 이르지만 일단 재발하거나 전이 된 소견은 없다고 의사가 그러네요. 너무 다행이다. 사부인 컨디션은 어떠셔? 요즘 기력도 좋아지셨고 식사도 잘하세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요. 요즘만 같으면 정말 아무 걱정이 없겠어요. 그래, 수연이 네가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는 제가 꼭 백배, 천배로 갚을게요. 아유, 은혜는 무슨. 너희들 행복하게 잘 살아주면 그걸로 된 거야. 한다루 오빠,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응급실은 왜?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났어. 지금 응급소술 들어가셨는데 눈 쪽으로 많이 다치셨다고. 갑자기 무슨 교통사고야? 어쩌다가 그러신 거래? 나도 연락받고 급하게 와서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건널목 건너시다가 신호위반 차량에 부딪히셨대. 도대체 어머니한테 왜 이런 일이? 나도 믿을 수가 없어. 꿈이었으면 좋겠다. 수술 얼마나 걸린대? 6시간 정도? 수연아, 나 진짜 미치겠어. 너무 걱정돼. 오빠, 멘탈 잡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우리 엄마 괜찮으시겠지? 괜찮으실 거야. 우리 어머니 강한 분이셔. 꼭 이겨내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어머니, 무사히 수술받고 나오시도록. 그래, 고마워. 수연이, 네가 옆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수연이니? 엄마, 나도 여기 있어요. 괜찮아, 엄마? 응, 마취가 아직 안 깨서 그런가. 별로 아프진 않아. 사고 난 건 기억하세요? 응, 그런 것 같아. 건널목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내 쪽으로 돌진을 하더라고. 네, 그래서 응급 수술하신 거예요. 근데 눈앞에 붕대를 붙여놔서 앞이 깜깜해. 눈이 안 보이니까 답답하다. 이거 좀 떼어달라고 간호사한테 얘기 좀 해봐. 엄마, 그거 지금 못 떼요. 왜? 너 목소리가 왜 그러니? 나 어디 많이 다쳤어? 심각해? 엄마, 사고로 시신경이 손상됐대. 당분간 앞을 못 보신대요. 그랬구나. 어쩐지 눈을 칭칭 싸매놨다 했어. 다른 덴 다 괜찮고? 네, 몇 군데 골절 말고는 괜찮으세요. 그래, 됐다. 목숨 건진 거로 다행이다 생각해야지. 그럼요, 엄마.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꼭 엄마 눈 낮게 해줄게요. 근데 의사 말로는 이번 사고랑 관련 없는 상처랑 흉터들이 여기저기 많다고 하네요. 응? 너희도 다 봤니? 네, 어머니. 그동안 무슨 일 있으셨던 거예요? 아버님이 그러신 거예요? 수연아, 엄마 지금 막 수술 마치고 오셨어. 그 얘긴 천천히 하자. 오빠도 알고 있었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아, 아버지 오셨어요. 너는 네 엄마가 사고가 났으면 나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했어야지. 수술 다 끝나고 연락하는 놈이 어딨어? 죄송합니다. 저도 경황이 없어서. 그래, 의사는 뭐래? 수술은 잘 된 거야? 수술은 잘 끝났는데 시신경이 많이 손상돼서 앞으로 시력이 다시 돌아올지 어떨지 지켜봐야 한다고요. 뭐야, 앞을 못 본단 말이야 그럼? 참 큰일이네. 카페 운영은 어떻게 할 거야? 저, 아버님. 어머님이 많이 놀라셨어요. 카페 걱정 말고 어머님 걱정 먼저 해주세요. 그렇지. 당신 몸은 어때? 괜찮은 거야? 네. 수술 잘 됐다고 하니까 금방 나을 거예요. 칠칠치 못하게 먼 교통사고를 당해? 진짜 영영 앞을 못 보게 되면 앞으로 어떡할 거야? 카페 운영이며 살림이며 어쩔 거냐고? 저희가 서로 도와서 헤쳐나가야죠. 가족이잖아요. 아버님도 어머님 많이 도와주세요. 일단 카페 소유권부터 이전해. 카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당신 몸이나 챙기라고. 서류 준비시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잠시 후 어머니 저한테 다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아버님이랑 문제 있으신 거 맞죠? 그 사람은 악마야. 처음엔 다정하고 착한 줄 알았는데 모든 게 다 연기였어. 결혼하고 나니까 돌변하더라. 카페 내놓으라고 매일같이 괴롭혔어. 왜 그 긴 세월을 참고 사셨어요? 나 때문이지 뭐. 아버지랑 형이 나한테 해꼬자 할까 봐. 그 사람들 비위 맞추느라 카페 수입 전부 갖다 바치면서 꾹꾹 참고 살았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쳐서 앞도 못 보게 됐으니까 카페 빼앗기는 건 시간 문제다. 어쩌면 좋니? 엄마 그 카페 그냥 아버지랑 형 줘버려요.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오세요. 우리랑 같이 살면 되잖아요. 카페 지키려다가 엄마 큰일 날 것 같아. 아니요. 어머니가 평생 일구신 재산인데 죽인 누굴 줘요? 특히 아버님이랑 아주버님한테는 한 푼도 주면 안 되죠. 어떻게 그래. 여보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완전히 소시오패스라고. 일단 증거부터 모으자. 어머니, 제가 있으니까 이젠 참고 사실 필요 없어요. 같이 싸워요, 우리. 한 달 후 아버님, 저희 왔어요. 그래. 대원해서 지금 오는 거냐? 네. 어머니, 집에 다 왔어요. 그동안 병원 생활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그래. 집에 오니까 좋구나. 좋긴 뭐가 좋아. 앞도 못 보고 휠체어에 앉아서 제 손으로는 아무것도 못 하는데 앞으로 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버님이 많이 도와주셔야죠.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지금 카페 운영 때문에 얼마나 바쁜데. 걱정 마세요. 당분간은 제가 여기서 같이 지내면서 어머니 수발들게요. 그러지 말고 요양병원에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여기 있어봤자 서로 불편할 텐데. 형, 어떻게 엄마를 요양병원 보내자고 할 수가 있어요? 너만 엄마 위하는 척 하지 마. 병원에서 전문가한테 케어받게 하는 게 뭐 나빠? 그래. 대식이 말이 맞네. 카페 명의 이전 서류만 정리되면 요양병원으로 보내자. 카페 운영도 그렇고 뭐 살림도 그렇고 앞도 못 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그 말씀 진심이세요? 그럼 내가 네 앞에서 농담하겠니? 내 인생에 도움은커녕 귀찮게 뒤치닥거리만 하게 생겼는데 그럼 날 보고 어쩌라고? 이제껏 아버님 위에서 어머니가 헌신하셨으니까 이제는 아버님이 어머니의 눈이 되어주셔야죠. 내가 왜 이혼같이도 하나도 없는 옆현내 뭐가 좋다고 끼고 살아? 이혼하고 싶지만 재산 문제가 얽혀 있어서 이혼 도장 안 찍는 거니까 그쯤만 알고 조용히 요양병원에 찌그러져 있으라고 해. 20년을 한 입을 덮고 산 아내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차라리 눈 대신 귀가 안 들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까지 듣고 내가 살아야 하니? 아휴... 그럼 깔끔하게 죽던가? 죽은 후에 재산 상속받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네. 아버님, 죄송하지만 지금 그 말씀 다 녹음했어요. 뭐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녹음이라니? 재판할 때 증거로 쓰려고요. 아버님, 지난 20년간 어머님 상습폭행한 거 재산 다 빼앗고 요양병원에 보내버리려고 하신 거 정식으로 고소할 겁니다. 이혼 소송도 진행할 거고요. 경찰에 아버님과 어머님 분리 조치도 다 요청해놨어요. 증거 있어? 내가 20년간 상습폭행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네, 있죠.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어머님 몸에 난 상처들 오랜 세월 지속적인 학대로 생긴 거라고 증언했고요. 제가 사진도 다 찍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머니 일기장 뭐, 일기장? 그런 게 어딨어? 어머니가 20년 결혼 생활하시면서 쓴 일기예요. 여기 폭행, 폭언, 협박 등등 아버님이 저지른 일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네요. 어디 나 좀 봐요. 아주버님 왜 이래요? 이거 놓으세요. 이리 내놔보라고. 내가 확인 좀 하게. 여보, 정신 차리고 아주버님 잡아. 얼른. 어, 어. 형, 이러지 말아요. 용석이 너 새끼. 이거 안 놔. 얻어 터지고 싶냐. 그만하세요. 제가 신고했으니까 조금 있으면 경찰 올 거예요. 두 분 그만 나가주세요. 당돌한 것. 여기가 내 집인데 어디로 나가라는 거야.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집에서 내쫓아. 이 집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죠. 아버님 집 아니에요. 그리고 카페 근처도 얼씬도 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네 시아버지 눈 멀었다고 너까지 시어머니 재산 노리는 거냐? 그렇다고 그 카페가 네 것 될 것 같아? 저는 누구처럼 어머님 재산 뺏으려는 게 아니고 지켜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우리 엄마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거든요 저 지금 은혜 갚는 중이라고요 뭔 소리야? 은혜도 모르는 아버님 같은 분은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가시라고요 후기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은 어머니한테서 즉각 분리조치가 되었어요 두 사람이 다시 찾아올까 봐 집 근처에 전담 경찰관도 배치했죠 시아버지는 20년간 상습폭행 혐의가 인정돼서 지금 교도소에서 죄값을 치르는 중이에요 오갈 곳이 없어진 아주버님 역시 사기 범죄에 연루돼서 콩밥 드시는 중이고요 남편의 무자비한 폭력을 견디며 아들을 지켜왔던 어머니는 드디어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시각장애인으로 불편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저와 남편이 끝까지 옆에서 지켜드릴 거예요 장애는 불편한 것일 뿐 불행은 아니니까요 이제 우리 가족은 행복할 일만 남았습니다